벌칙 하나 뽑아주셨구요 접착 메모지 떼기 서로의 볼을 붙은 볼에 붙은 접착 메모지를 입김으로 떼어주세요 서로요? 서로 붙여주세요 이게 친해지기 얼굴이 너무 작아서 형원씨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가보도록 할게요 30초입니다 시작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명씩 하는 건 어떨까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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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한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니? 이거 세게 붙었어 세게 붙었어 사려야 돼 사려 어떡해 지금 머리가 난리가 났어요 뭔가 부끄럽네 이게 아 잠깐만요 형원씨 뭐가 부끄러워요? 아 이게 너무 가까웠어요 아 맞아요 아